24년 3월 22일 사순 제5주간 금요일 제1독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군중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마고로 미싸베비 지나간다.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가까운 친구들마저 모두 제가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그보다 우세하여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받게 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여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들의 수치는 영원히 잊히지 않으리이다. 의로운 일을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보시는 망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소서 주님께 노래 불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품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소.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백이 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소.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성주간을 앞두고 오늘 독서와 복음은 폭력에 대한 내용들을 전합니다. 독서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향하여 주변의 모든 이가 적대감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군중이 수금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까운 친구들마저 모두 죄가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도 팽팽한 긴장과 불안으로 시작됩니다. 그때의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이유는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발과 위협의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그 모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체하고 있어. 모독이라는 낱말은 그리스말로 블라스페미아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치욕스럽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명예를 훼손하시거나 치욕스럽게 하신 일이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터인데 그분께서는 오히려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가르침이 아버지를 증언하고 드러낸 일이었음을 주장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을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한 사건들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역으로 환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언제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여 살기를 내뿜습니다. 논리가 통하지 않으니 물리적 학대와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 아무도 모르게 손을 움켜진 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손에 움켜지고 있던 돌을 조용히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성주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